정말 3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 같은데 3년 동안 정말 저희 시크릿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가족보다도 더 잘 알고 힘든 시간, 기쁜 시간 함께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의 기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또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느껴왔지만 시크릿 멤버들이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좋은 친구들이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팀 멤버를 만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팬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멤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톡댓이 굉장히 3년이나 지나서 나오는 앨범이니 만큼 잘될 것 같아요. 오그라든다. 멤버들아. 진고야, 지훈아, 선아야. 효성 언니야. 리더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많이 배려를 해줄 때도 참 고맙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잘 이렇게 따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멤버로서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진짜 우리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10년, 만년, 100만년 이상 같이 해먹어 보자꾸나. 고마워. 톡댓. 저희 CPC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눈물 연기를 선보이며 감정 경기를 선보이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새롭고 여성스럽고 시크하면서도 존슨한 시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라 믿습니다. 톡댓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벌써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멤버 한 분 한 분에게 여지껏 못했던 말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의 맏언니, 효성언니 융욱이 항상 리더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표현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듣는 힘든 말들을 꾹꾹 참아가면서 저희한테 좋은 말로 풀어내주는 그런 리더 덕에 저희 시크릿이 이렇게 3분 동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니지만 친구같이 지내주고 때로는 동생같이 그렇게 지내줘서 너무너무 항상 고맙고 무대 위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 덕에 저희도 좀 무대 함께 하면서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조금 나태해질 때 언니를 보면서 좀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무대에 매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멤버 우리 선아 선아는 정말 데뷔 전부터 정말 무서운 그런 예능에 들어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혼자 터득하고 배우면서 시크릿에 있는 그런 인지도를 널리 널리 알려주고 또 그런 힘든 스케줄 와중에서도 저희 시크릿의 무대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쁜 외모와 정말 멋진 노래, 춤으로 우리에게 항상 보답해 주시는 시크릿 멤버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항상 사적으로는 정말 엄마 같고 제가 좀 더 기댈 수 있고 든든한 지원자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3주년이 지난 이후로 이번에 정말 더 우리 멤버들의 뭔가 돈독한 우정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마지막 우리 지은이 지은이는 우리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랑 굉장히 조금 친민한 친구예요. 좀 동갑이기도 하고 성격도 외동달이다 보니까 많이 맞는 면도 있어서 다른 멤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눈 게 사실인데 그만큼 지은이한테 사실 따로 할 만은 없어요. 지은이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20년, 30년 계속 늙을 때까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그런 멤버로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홈플러스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꿈을 널리 펼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명령님 멤버를 사랑하는 마음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멤버 개개인한테 하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리더 효성언니한테 한마디 철부지 3명을 항상 이끌어주느라 수고가 너무너무 많은 효성언니 때로는 악역을 자처하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나라면 정말 리더를 못하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도 언니는 너무너무 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앞으로도 쭉 우리의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그리고 원래는 언니인데 동갑이 되어버린 친구 우리 집여사 너무너무 친하기도 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지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정이 가는 친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욱더욱 많이 많은 날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쭉 시크릿을 같이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선아 항상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시크릿을 잘 챙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그래 항상 수고가 많고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 저는 멤버들 중에서 제일 숙소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제가 해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해준 게 좀 미안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지치지 않고 정말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게 해주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멤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팀 활동이라든지 예능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우리가 네 명이서 솔직히 같이 외식이라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문화 생활을 같이 안 한 지가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언제 한 번 시간 꼭 내서 다 같이 시간 맞을 때 좋은 추억 한 번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또 시크릿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색다른 분위기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 가져주시고요 저 또한 무대 위에서 그리고 예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결 거기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세요